감사합니다. 날씨가 벌써 이제 좀 더워지는 이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인 것 같은데 또 우리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또 우리 지침도 또 잘 듣고 또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갖는데 우리의 믿음 제일 큰 믿음은 창조 믿음이죠 창조 하나님이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 이것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믿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나서 이 세상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고 이 세상에 여전히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또 믿는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야마다 지옥 갈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산자의 예수 것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이었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야마 사단이 가졌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주님을 회상하는 것 과거의 그런 인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이렇게 지냈는데 부활절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은 승천하시는 거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바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뭘 하셨느냐 봤더니 성령에 나타나 있는 것을 봤을 때 약 11번에 걸쳐서 제자들을 만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찾아가고 제자들을 만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셨을까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시간 보내기 위해서 어떤 의미 없는 그런 만남이 아니고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부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나 부활했다 부활이 사실이다 부활의 신앙을 주신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나 지금 너희와 함께하니까 평안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의 선물을 주신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사명 주신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증인이 되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을 주셨습니다 부활신앙을 주셨습니다 부활신앙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이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쭉 읽어보더라도 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나 부활했다 나 정말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설득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바로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나타나셔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을까 나타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2000년 전에 여인들의 그러한 권리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열악했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상황이었죠 심지어 여인들의 진술은 법적인 진술로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법적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바로 여인들이었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아닌 여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이 사실은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자들이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다 남자들이지만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했던 여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비록 제자가 아니고 비록 남자도 아니고 비록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외적인 것이 없다 하더라도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을 나타내시고 이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만 제자들은 반신반의하는 거죠 어떻게 설마 너희들이 잘못 본 거겠지? 내가 유령을 본 거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나타나시고 나타나셔서 바로 그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답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봐라 체험해라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면 너 예수님을 믿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봐라 성경을 읽다 보면 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비슷하게도 오늘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걸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 많은 증거를 나타내신 거예요 많은 증거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 가운데는 빈무덤도 있고 여러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40일 동안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거예요 눈으로 보고 대화하고 체험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말씀, 가르침 이걸 통해서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 직접적인 체험과 성경의 가르침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이 두 가지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부활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할 때 여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앞에 부분 얘기거든요 앞에 지금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모여 있고 그래서 여인들도 예수님 봤다고 얘기를 하고 베드로도 봤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니까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봤다 네가 잘못 봤을 거야 네가 헛고 봤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가운데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두 제자도 돌아가서 그 제자들도 하는 얘기가 바로 앞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이 의견이 조금 더 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버리신 거예요 나타나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났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노크를 해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고 서로 예수님 부활하셔서 아니야 이러고 이러고 했는데 예수님이 쫙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예수님은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던 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체를 입었는데 이 부활체는 뭐냐면 시간의 공간의 제한 없이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라지기도 하고 이것이 부활체의 모습이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우리들도 이러한 부활체를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36절 3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해되시죠?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네 아니네 여기 영이라는 것은 유령이라는 겁니다 유령, 유령, 귀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확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령이 나타났네 왜냐하면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니까 유령이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8절 39절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이라 너무 놀라가지고 말도 나오지 않는데 이들 마음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속을 아시는 것처럼 아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유령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그러면서 손과 발 십자가에 못 박혀진 손과 발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만져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지금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부활체를 가지고 너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만져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전히 사실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41절부터 4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계속 못 믿고 있으니까 이제 생선까지 달라고 해서 직접 드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했다는 걸 유령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제자들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기쁜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둥절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먹을 것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과 발을 또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음식을 드시면서 바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을 믿도록 도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부활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죽은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부활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신앙을 가져야지 이 신앙을 가져야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 것을 생각하신 것이죠 아울러서 또한 왜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실을 부활을 믿고 부활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빼어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흔히 보는 보통 사람들이고 보통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가진 목자의 심정으로 이들을 다가가시는 거죠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나타나가지고 이들에게 부활을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보는 거죠 또한 아울러서 이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야 내가 뭐 별 볼일 없지 내가 뭐 해놓은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가 드러낼 거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는 것은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부활했다 나는 널 절대 포기하지 않아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영혼을 구원하나 되거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깨달은 은총이 있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들 가운데 서서히 서서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에 멈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좋겠다 체험하면 좋겠다 좀 기적을 경험하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 이거 우연히 일어난 거지 어쩌다 생긴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안 믿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습니다 44절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4절 말씀해 보면 44절 말씀해 보면 이게 구역 성경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가르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오경을 얘기합니다 상세기 출혈길의 외기민수기 신명기 구역의 첫 번째를 얘기하는 것 선지서는 선지자의 그런 구역의 선지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은 시가서를 얘기를 하는 것 구역 성경을 예수님이 가르친 거죠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여령 박사님 같은 경우 정말 그분의 지식 앞에는 웬만한 사람들 다 서지지 못하죠 최고의 지성 아닙니까 그분이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부활 아니 어떻게 이걸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역사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이것이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 믿어지고 나서 이분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걸 고백하는 거죠 마음이 열어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도 마음이 열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46절 말씀을 보면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크리스토가 고난을 받고 제 3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었고 나서 3일에 부활할 것을 다 설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들의 마음이 열리자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반드시 필연적인 사건이구나 이 사실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면서 이들이 받아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들어분 은혜의 성들어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특별히 이렇게 체험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말씀은 어떤 경우는 우리가 체험을 하고 나서 기쁘고 즐거운데 어떨 때는 체험은 늘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드름에서 나고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이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확고한 부활신앙 바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은 좀 체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두 가지 방법을 다 통해 가지고 바로 그분의 살아나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빌라도에 간다든지 아니면 로마 군병에 가지 않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가신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들어분 예수님은 40일 동안 11차례나 성경에 기록된 것만 11차례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가셔서 그들을 믿게 도우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들 가운데도 본문에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도 사랑하고 또 성경 말씀도 잘 알고 보험사도 열심히 하지만 아직 부활에 대해서는 이건 좀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바라오기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애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로써 기도운동을 해나가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믿어짐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애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두 번째로 부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평강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하죠 제자들도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속성은 두려워합니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에 대한 막연한 그런 공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바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로 부모 이런 아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다 불안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덥니다 흔히 얘기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고 다 평탄하고 다 잘 되어가는데도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혹시 이 모든 일이 어느 순간 한순간 무너져 내릴까 봐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해마다 소비되는 그런 신경안정제의 약품들 많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바로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3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신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따라 봅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평강에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성경에 보면 부활주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거든요 영원복음 20장 59절 말씀해 보면 부활주일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이 바로 부활절 다음 주일 아닙니까 부활절 다음 주일은 도마를 만난 주일이거든요 도마를 만난 주일이거든요 이때도 주님이 도마가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게 평강이죠 평강 평강을 주기 원하신다 주님이 평강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없는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보호자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불안감을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과 발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과 발은 무슨 손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바뀌신 손과 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저의 모든 죄와 그리고 저주와 그런 지옥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 대한 용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울러서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바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주님의 말씀 듣는 거 기쁘고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바뀌시자 죽으시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한 핍박을 우리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미래에 대한 그런 염려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 마음에 그런 부려움, 그런 공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주기 원하십니다 평강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불안이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는지 데이터를 이렇게 좀 자료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불안해서 초조하고 긴장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안해가지고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불안 때문에 만성, 피로가 오고 불안 때문에 삶의 공호를 느끼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네이버시리라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해군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그 해군 특수부대에서 불안을 없애는 방법을, 호흡법을 제시합니다 사사호흡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좀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해보니까 좀 도움이 돼요 뭐냐면 4초 동안 코로 호흡을 들이 마십니다 4초 동안 마시고 4초 동안 참습니다 그리고 입을 통해 가지고 4초 동안 내뱉습니다 그리고 4초 동안 다시 참고 4초 동안 다시 들어 마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4초 동안 이제 코로 숨을 들이십니다 하나, 둘, 셋, 넷 4초 동안 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초 동안 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초 동안 다시 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코로 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4초 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참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1분 정도만 하더라도 마음이 많이 진정이 되는 거거든요 진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약을 먹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일시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님 그 자체가 예수님이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보호자이신 그분 때문에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10편 3편 6절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리버스 4장 6절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로 아래는 것 그러면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불안함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주기 원하시는 이 평강을 누리는 자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강 순간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강을 누리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PPT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존 웨슬레라고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영국에서 미국 조지아주로 성교를 하러 이렇게 떠나는 배를 타게 됩니다 대서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배가 너무 휘둘려서 이제 정말 가라앉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면서 막 소리치고 난리내가 났습니다 웨슬레 목사님도 두려워 떠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독일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찬양하며 편안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가? 라고 해가지고 이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웨슬레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독일인들은 조용히 찬양을 계속했다 나는 나중에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인들이나 아이들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여인과 아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웨슬레 목사님은 여기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나는 예수의 부활을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거로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죽어도 천국이고 이 땅 가운데도 지키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봤을 때 마음에 평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산원의 예수 성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은 계속 그런 시련들 어려움들 또 우리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없애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평화를 뺏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없어서라고 고백하는 저와준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위기와 불안과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누리는 자 되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건면하게 되고 성실하게 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돈을 버는 거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성공을 하는 거 이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 모든 사람이 함께해야 될 사명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바로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4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질과 생명되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바로 예수님께 가면 바로 천국 가게 된다는 것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을 울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증언하고 이것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를 위하여 쓰임받아라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상 4명을 통해서도 지상 4명을 통해서도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조서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려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 보검에 있어서도 너희는 온천의 담임님의 만변에게 보검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교회 안에서 증인이 아닙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증언한 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삶, 이 증인의 삶은 여러분 믿음이 탁월한 사람들 정말 헌신한 사람들,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태보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보검자라는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도 그렇고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 보면 이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고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별로 대단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PPT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런 그림이 있습니다 저게 김근태 화가라고 목포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화가인데 저 화가는 30년 동안 지적장애인들만 그립니다 그림에서 좀 그렇게 보이세요? 저렇게 30년 동안 저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나라에서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유엔에서 전시를 하고 세계 각국에 이런 장애 아동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시회하고 우리는 보면서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세계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 순수함을 보냅니다 깨끗하다 죄가 없는 그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저 그림을 그리게 되는 화백에 화백에 대단한 게 느껴지잖아요 다음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분 부인이 나와서 간증한 거예요 최호선 권사님이 망나니 남편이 달라졌어요 라고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세계적인 화가로 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다음 그림 한번 줘보십시오 지금은 아주 저렇게 두 분이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저분의 이런 삶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저분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 결혼을 하게 된 것도 자살 시도했다가 깨어난 남편을 보고 불쌍해서 결혼을 했고 술만 먹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뀐대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싸움하고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약간 오른쪽 눈이 이렇게 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장애인처럼 보이죠 술 먹고 이렇게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싸움도 하고 사고도 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들으니까 얼마나 심했냐면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비를 갖고 야바일꾼 있죠 돈 놓고 돈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날려버린 거예요 신혼여행을 못 가고 저 부인이 다이아반지를 팔아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온 것처럼 하고 그냥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사고 치면 해결하고 사고 치면 해결하고 그래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혼할까 생각도 했는데 하면 아이들 그리고 남편이 죽을 것 같아서 자산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 남편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고 이렇게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을까 아들이 갑자기 신학교를 가면서 전혀 예수 믿을까 하지 않은 가정 가운데 아들이 신학교를 가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그 권사님의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 저 권사님의 어머니가 보살이고 외삼촌이 스님이래요 그리고 오빠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스님이고 언니가 한 명이 비군이래요 완전 불교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들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교회를 가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외로웠구나 내가 삶에 허무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가니까 미쳤다라고 그 말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살면서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어느 순간 남편이 남편이 대한 남편의 보는 눈이 달라졌대요 남편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대요 남편이 분모가 아니고 남편에 대해서 극렬한 마음이 생기고 남편에 대해 극렬한 마음이 생기고 남편에 대해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화가야 당신은 세계적인 화가야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맨날 그림 그려야 되는 것 갖고 술 먹어버리고 계속 이런 그런 상황을 가지고 계속 그런 말을 했대요 남편이 나중에 얘기하기를 그때 그런 말을 들을 때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기분 좋았다라고 얘기했대요 남편의 아내의 말이 그렇게 큰 거죠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교회로 전도해야 되겠는데 뭘 할까 하다가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거 줘야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남편이 돈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여자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줬대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교회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 쓸데없는 소리 그랬지만 그때부터 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서서히 서서히 이분이 당기성교도 가고 그러면서 바뀌게 된 거예요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웃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이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되는 게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입니다 하는 건 좀 쉽죠 그러나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남편이 내 옷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남편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감당했다고 그리고 그분이 고백하기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힘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4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8절 읽어봅시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49절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야만하면 너희부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아니하면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역시 남편에 돌아오면 아내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군요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그 시간 어떻게 버티냐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버텨나가고 버텨나가고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시는 거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박교수로 1호 3 기도운동을 하는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 구하는 데 되기를 지원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ppt를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분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ppt 다음 ppt 한번 좀 줘보실래요 이분도 한번 여러분들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속상한 분은 아까 전에 최우선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고요 이 지구 성교사님이라고 이분은 캄보디아 성교사님인데 내용을 보니까 사업하던 멀쩡한 사업을 하고 큰 기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도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불안증세가 오고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내 아들아 하는 그 한마디 말 그 한마디 듣고 막 기뻐뛰고 이러면서 바로 다 정리하고 성교사로 가신 분이거든요 저분의 뭐 그런 간증도 있는데 저분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궁금하잖아요 보니까 저분의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저분도 마찬가지로 유교 집안이고 계속 제사하는 그런 집안이었대요 자기가 6대 독자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몸이 아픈 거예요 갑자기 무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 동원해 봤는데 되지 않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냥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저 주교성장님 아버지에게 여보 내가 안 해본 게 있으니까 한 가지 한 번만 더 해보자 뭐 구슬 한번 해보자 구슬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당이 구슬을 하다가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하고 구슬 끝내지 않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쫓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해가지고 또 다시 용한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구탄에 가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더니 정말 귀신이 들렸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거 쫓아내려면 개구리를 잡아먹어야 된다 개구리에도 귀신이 있는데 개구리 천마리 잡아먹으면 그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개구리 잡으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개구리 한 마리랑 1원씩 받기로 하고 다 이게 개구리를 잡았대요 천마리를 해서 그걸 살려고 먹은 거예요 살려고 그런데 귀신이 안 떠나간 거죠 무당에 가서 따졌습니다 왜 안 되냐고 그러더니 몇 마리 먹었냐고 천마리 먹었냐고 천마리 조금 더 먹었다고 천마리를 먹어야 되는데 천마리보다 더 먹어서 안 되는 거라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무기력하니까 그냥 죽어가 뭔지 모르니까 씨름씨름 앓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의 아줌마가 지나가면서 지구엄마 지구엄마 교회 가면 낫는다 교회 가면 낫는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갔는데 갔는데 안 나온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정말 기대를 갖고 갔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렇게 지구엄마 교회 가면 낫는다 하는 그분도 그분도 보니까 권사님도 아니고 그분도 교회를 띄엄띄엄 나가는 분이래요 그런데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쓰신 거죠 그것도 얼마 있다가 안 나왔는데 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구엄마 새벽기도 가면 낫는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은 평생 새벽기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불로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래서 간 사람 갖고 나갔습니다 갔는데 그날 새벽에 주님이 만나 주신 거죠 기어 갔다가 걸어오는 일이 일어난 거고 남편을 불러서 하늘을 보라고 하늘을 보라고 다 얘기하는데 남편은 뭐 다 똑같은데 하는데 자기 눈은 다 다르게 모이는 거예요 이 어머니를 통해서 결국 이 가정이 복음이 전화해지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증인될 때 완벽한 거 뭘 갖춰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 믿으면 기뻐 예수 믿으면 평안 누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돼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어떤 이 말이 어떤 사람 귀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 바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 153기도 운동과 또 유추정 축제를 위해서 또 귀하게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